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전 3시 무렵에 도태우 변호사가 재건표 현장에서 긴급속보를 자신의 SNS에서 올렸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는 재건표 현장입니다. 언론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저는 제 눈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태우 변호사가 다소 흥문한 상태에서 확실한 그런 선거의 무결성을 저해하는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 굿뉴스를 SNS상에 긴급히 올린 내용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청록색 배경식으로 인쇄된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를 직접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닐까?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 투입되었다는 물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폭발력이 큰 증거라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정 목적물 5호로 보관됩니다. 하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청록색 배경식으로 인쇄된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를 직접 봤는데 사전투표지가 프린트가 된 것이 아니고 인쇄된 것이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폭발력이 큰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긴급보고에 저의 해설을 다하면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기표가 돼서 사전투표지로 바뀐 다음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그런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바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거듭 강조하면 당일투표는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는 프린트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합니다. 프린트로 출력해야 되는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문증을 제시하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투표용지를 이미지로 인쇄해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처럼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단 한 장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은 바로 사전에 모처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기표해서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기존의 4.15 총선의 무결성의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런 가설과 주장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다.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었다. 다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아래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처럼 인쇄물을 잘못 절단한 절단 짜투리를 단 절단 짜투리가 있는 사전투표지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절단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 인쇄된 프린터, 프린트로 인쇄, 프린트로 출력한 경우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확고한 인쇄가 모처에서 된 사전투표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프린트되어야 될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되어서 모처에서 인쇄되어서 이동되어 가지고 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됐다는 그동안의 강력한 의혹이 입증되는 증거입니다. 엄청난 증거입니다. 다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관외 사전우표 투표 100장 가운데서 바로 붙어있는 옥년 이동이 17장, 기타 인접 동의 15장, 종합 32장입니다. 모두 이동 경로 조작이 용이한 지역이며 절단선 잘린 것도 바로 옥년 이동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다시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사전투표지 글자색이 녹색 섞인 것이 부지기수로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쇄된 증거입니다. 인쇄 용지는 모두 다 흰색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지 글자색이 녹색이라는 것은 모처에서 급히 인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측됩니다. 이 모든 증거물들을 종합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내린 결론입니다. 긴급속보에서 내린 결론은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부정투입하여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거둔 여러 가지 성과 가운데서는 이런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어서 개수를 맞추는 데 활용됐다는 그런 의혹이 사실로 이렇게 검증된 겁니다. 오랫동안 선거 문제를 다뤄온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저는 선거의 무결선거와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의 관점에서 이번 재검표 결과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푸른색 인쇄지 급조된 인쇄지 빠빠단 인쇄지를 공개하고 정밀 감정해야 됩니다. 다른 곳들도 다 열어봐야 됩니다. 130여군이 동시에 열어봐야 됩니다. 선거 명부의 대조는 필수적입니다. 검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경욱, 이은주, 이은건은 이런 식으로 맞추어 두었을 것입니다만 다른 데는 제대로 못 맞추었을 것입니다. 보전 신청한 데 모두 한꺼번에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전 신청되지 않은 것도 다 보전되고 검정돼야 됩니다.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다. 이런 도태우 변호사의 현장 보도를 접한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지원 님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원본을 없애고 이 원본은 투표지 이미지 원본입니다. 4월 15일에 생성된 모든 것을 다 봐주고 시간과 법 규정을 어기고 훼손한 듯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총선 무효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김경희 님의 주장입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숨겨지기를 바래고 촬영도 못하게 하고 기자도 지정하고 폐부 중계도 막고 앞으로 이를 숨기려고 모든 순환을 다 동원할 텐데 이 소식부터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김 로버트 님은 선거 무결승이 심의 의심되는 증거인 투표지를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감정 목록에만 올리고 보존하면 감정할 때 보존된 증거가 위 변조되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정말 선거 문제를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튼 오전 3시 무렵에 긴급하게 도태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 그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봤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감정 목록 5호로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공개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정말 완벽한 그런 일을 꾸미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번 일을 보면서도 정말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정의가 구현돼서 모든 그런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긴급 속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쇄된 투표지 투입에 관한 증거물 확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